대한민국 피겨 간판 스타 차준환과 유영이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메달권 진입을 바라본다. 오는 23일에서 26일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리는 피겨 세계선수권대화에서 한국 남녀 피겨 간판 차준환, 유영, 이시영, 이혜인이 출전한다. 이 중 유력 경쟁자의 부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선수가 출전이 금지되어 우리나라 선수들의 포디움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남자 싱글의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첸은 부상 악화,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던 한유는 고질적인 발목 부상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기권을 해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결장으로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의 첫 세계선수권 포디움 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차준환은 베이징에서 첸, 가기야마 유마, 우노쇼마 한유에 이어 5위를 차지했는데, 첸과 한유가 빠지면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차준환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선수로는 최초로 탑10에 진입했다. 올해는 탑10, 탑5 진입을 넘어 메달 획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김연아 이후 9년 만에 포디움 입성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러시아 선수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출전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여자 싱글 간판 유영은 올림픽에서 6위를 차지했는데, 러시아 선수를 제외하면 이번 대회 3위권 성적이 기대된다. 유영은 시니어 세계선수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년에는 세계선수권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될 출전이 불발됐고, 21년에는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첫 출전하게 된 세계선수권에서 메달 획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기대감을 힘껏 높였다. 22년 4대6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이혜인과 이시영도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혜인은 21년에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 탑10을 기록했고, 이번 대회에서 시즌 베스트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동계체전에서 트리플 악셀을 선보였던 이혜인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트리플 악셀을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이시영의 경우 올림픽에서 슈트 실수로 프리컷 탈락을 하였는데, 이번에 꼭 프리컷 통과하여 이혜인과 마찬가지로 시즌 베스트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주에 만나요.